어 뭐야 아직도 남아있었어? 거인이 한 백만인은 왔나봐 무기 강화했더니 거인됐네 공격키도 안알려줘 그냥 야 간다 동그라미 뭐야 와 연출 지려 일어나지마! 아 죽었구나 제1장 제5화 포요 거인 조작 이제 알려주네 네모로 통상공격 세모로 던지기 X로 해피를 취합니다 해피 중에는 네모를 누르면 공개가능합니다 X 네모 X 네모 X를 오래 누르면 점프할 수 있대 거인을 공격하면 레이즈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레이즈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 동그라미 누르면 강력한 피자기 레이즈 어택이 발동됩니다 야 쬐끄만한 놈 가만히 있어 좋았어 던져 패피 중에 돌진 아 오케이 어 점프도 할 수 있고요 아 이게 점프해서 네모 공격 어 아 미친 켱종이 이 자식 이거 어 하아 어 잠깐만 야 이거 부수면 안 돼 이거 부수면 안 돼 올라와서 어디야 애들 레이즈 어택 어디서 써줄까 간다아 개쎄다 집 다 부숴버리네 집 다 부숴버리네 와우 와 일로 와 하아 아 어 저 많은데다 섰으면 어떻게 되실까 오 오 왔다 레이즈 게이지 모아 레이즈 게이지 모아 토마스를 먹으네 거인의 주자 현재 토벌 대상인 거인이 있을 경우 아론을 누르면 그 거인의 표조를 구증할 수 있고 아하 표적 해제 아 못 메는지 알았다 아 얘야 가자 어 한발 갔는데 한발 갔는데 어 한발 갔는데 아 이걸로 그냥 평생 했으면 좋겠다 개쉽다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면, 이 상황을 파악하는 기꺼야 할 수 있을 것일u. 에이.. 이런 것... 만약, 그巨人이 상태로 남아가 있을 것이다, 그럼 어떤 반응은, 그렇게 할 수 있지? 상태로 남아가? 어 연기화되면 거의 사라진다 했는데 죽은거야? 뭐지? 홀 척추에서 나왔어 틀어야겠다 어 비간지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들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는 없는 여자친구를 갖고 있는 주인공을 보고 계십니다 얘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? 일부러 앞으로 거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지가 조정하려고 에일리언 아니까 하는 건가? 야 얘로 하니까 S 올 S 따네 그냥 개세잖아 2분 50초 걸렸어 멀리서 없어